이번 시간은 CodeIgniter에 대한 실습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머지 수업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사용하게 될 예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잠깐 실습방법을 설명드리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수업에 사용하는 예제는 생활코딩의 웹서비스 만들기 실습편의 예제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웹서비스 만들기 실습편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생활코딩에서 프로그래밍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일단 웹서비스 만들기를 먼저 해보게 권합니다. 웹서비스 만들기는 웹서비스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웹사이트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모든 기술을 다 속속들이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웹사이트가 어떤 맥락에서 만들어지고 어떤 기술들로 지탱되는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 숲을 보여드리기 위한 수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예제는 생활코딩의 홈페이지인 opentutorials.org라고 하는 이 서비스를 아주 간단한 형태로 직접 만들어 보는 것이 웹서비스 만들기의 예제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이그나이터에서 사용할 예제는 이 웹서비스 만들기 실습편에서 사용하는 예제를 코드이그나이터 방식으로 말하자면 컨버팅, 전환하는 것이 기본적인 골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PHP에 익숙하지 않거나 또는 웹서비스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그림을 얻고 싶거나 또는 우리가 사용할 예제의 의미를 파악하고 싶다면 생활코딩의 웹서비스 만들기 편을 먼저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PHP에 익숙하고 또 웹서비스가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이라면 굳이 웹서비스 만들기 편을 보지 않으셔도 우리 수업을 따라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만들었으니까요.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실습방법으로 들어와서 제가 사용하는 예제에 대한 내용을 저는 GitHub에다가 공유를 해놨습니다. 여기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보시면 GitHub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이 GitHub의 URL은 이 코드이그나이터에 대한 제가 만든 샘플에 대한 저장소입니다. 여기에 코드가 다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각각의 이 토픽들, 컨트롤러, 뷰, 모델, MVC 하나하나가 다 저희는 토픽이라고 부릅니다. 이 토픽들마다 제가 태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컨트롤러라고 하는 데서 제가 사용한 여기 있는 이 코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코드를 포함한 모든 내용이 이 Git의 태그라는 기능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Git을 잘 모르신다면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무시하시고 다음 수법으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Git을 잘 알고 계신 분이라면 이 방법을 이용하면 실습하는 것이 훨씬 수월할 것이기 때문에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여기 있는 소스 코드를 포함한 모든 코드이그나이터의 소스 전체를 저는 태그로 일종의 프리징을 해놓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각각의 수움마다 제가 태그명과 태그의 주소를 링크할 건데요. 이 태그 주소를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저 태그에 해당되는 저장소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저장소에서 여러분이 이 zip라고 적혀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제가 태그로 만들어 놓은 이 소스 코드, 지금 여기 제가 여기 있는 이 예제 코드 있죠. 이 예제 코드를 포함한 제가 현재 작업하고 있는 이 토픽을 작성하고 있는 그 상태 그대로의 소스 전체가 저 압축된 파일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여러분의 이 실습 환경에 적용을 하시면 제가 진행하고 있는 실습을 그대로 따라오실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깃에 대해서 이해가 좀 더 깊게 이해하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제가 만든 저장소를 자신의 이 실습 환경에다가 이 체크아웃 하시고 가져오신 다음에 클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git 그리고 체크아웃, 체크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따라오는 브랜치나 또는 태그로 현재 소스 코드 상태를 전환하는 것이죠. 자, 여기다가 제가 컨트롤러라고 적고 엔터를 치면 자, 보시는 것처럼 현재 저희 코드는 컨트롤러라고 하는 예제를 컨트롤러라고 하는 토픽을 진행할 때의 예제 상태 그대로로 상태가 변경된 겁니다. 자,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태그니, 체크아웃이니 하는 git과 관련되어 있는 이것은 git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알고 계신 분들에게만 유효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만 이 방법을 쓰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제가 제공하는 코드를 그대로 따라하면서 실습을 진행하시면 됩니다.